공주를 안고 이르던 거, 공주만 만세를 외치면 성공. 오해요. 아니, 이거 안 됐네. 공주를 안으라고요? 공주를 안고. 안으라고 그냥 하는 것도. 나 진짜 걱정된다. 누나, 누나 걱정하실 거 없어요? 누나는 뭐 그냥 차라리 막히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무릎이 닿으면 안 돼요? 안 되지. 이거 어떻게 가?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안 보고. 그럼 저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진행이에요, 진행이에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석진이 먼저 하세요. 야, 미달이 아니예요. 미달이 아니예요. 아이고, 나야 뭐. 너무 경쾌하게 얘기하네. 아이고, 나야 뭐, 이러든지 저러든지. 누나 진짜 농담 아니라 누나가 많이 헬스케졌네. 진짜 누나 많이 야외했어요. 우리 남편이 남고 뼈만 남았대요. 아, 진짜? 진짜 누나. 누나 참치가 아니라 다랑어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다랑어 아니에요. 누나 너무 야외해서. 참치가가 그립다. 그렇지, 그렇지. 자, 방. 참고로 누나를 제가 두 번 모셨거든요. 둘이 가마트에 오기 때문에. 아, 둘이서 했었고, 둘이서. 근데 혼자 하라는 얘기죠? 네, 네. 아이고, 이거 혼자 하세요. 뭐, 몇 킬로야? 네? 석진이 몇 킬로야? 나 76. 누나는 몇 킬로야? 뭐, 별 차이 아니구나. 나, 둘이서. 하나, 둘 야! 야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진짜 이게 뭐야?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장난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하는 거야. 아니, 누나가 진짜 못 오는 줄 아실 거야. 도톤아 나 진짜 장난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거야. 자 누나 조용히 제가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나 된다고 해봐. 하나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됐다. 오 됐다. 오해. 좀 안 일하는구나. 저거 어떻게 됐어. 나 그래. 나 그래.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거야. 야 이거 좀 틀리면 안 되네. 어떻게. 왜요. 막대가자 게임을 해서. 막대가자 게임을 해서. 게임을 하면. 9시 heraus 4시. 왜요. 아 그런게 어딨어요? 저는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저 동생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오빠 나오세요 양수야 도전 어 나 떨려 그런 떨림이 아닌 거잖아요 아 왜 떨려 야 떨림이 아니야 정신함 같은 거 있나요 혹시? 아 아 도전 도전 다른 거는 저를 주세요 아니 유희씨 왜 눈을 감아요 오늘 눈을 감아요 이상하게 아 유희씨가 눈을 감아요 오빠 왜 자꾸 뒤로 갔어요 오빠 왜 자꾸 뒤로 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럼 다시 해요 성공할 때까지죠 오빠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지금 게임 잘하거든요 자 도전 도전 아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아 못하겠어 못하겠어 야 지효는 다섯 번 하지 아유 지효가 근데 얘가 은근히 약 2분이 많아서 아유 지효가 근데 얘가 은근히 약 2분이 많아서 아유 그래 그 편인데 아 이거 되지 야 야 너 트웨어 야 너 트웨어 야 너 트웨어 야 너 트웨어 야 너 протysenter 감사합니다.